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경력을 정치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 해온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조 2조 쓰는 것을 별로 이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데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가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8 90% 정도 떨어지는 것 같던데요. 돈 버는 일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월드 쉴처 여러분도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건데 스타벅스의 창업자입니다. 블루클린이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나가죠.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그런 성공을 거둔. 그런데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우리도 오늘 한 4조 정도 갖고 있으니까 스타벅스 창업자가 아주 부자인 줄 알았는데 순위로 보게 되면 한참 뒤에 있네요. 미국의 상원청문회 나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업가를 불러 가지고 지금 스타벅스가 이제 노조 결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내홍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의 민주당의 전형적인 아주 그냥 인물 가운데 하나가 대선에도 나왔던 대선 후보로 나왔던 샌더스 여러분 의원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타벅스의 하월드 쉴처 창업자가 샌더스 이름들 민주당 상원의원으로부터 소위 노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터프한 그런 질의응답을 봉착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하월드 쉴처 회장의 자서전을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그때는 팽팽한 젊은이였는데 오랜만에 하월드 쉴처 회장의 이런 사진을 보니까 세월 앞에 진짜 장사가 없구나.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스타벅스 여러분들 자서전입니다. 자서전을 그때 읽었기 때문에 이분이 참 블루클린에서 아주 어려운 집안에 컸구나. 집이 상당히 가난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 가지고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다 늙게 되고 지금 뭐 그렇게 고함치고 포금 잡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사람 다 늙습니다. 늙으니까 자식들 앞날도 생각하고 욕심 조금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월드 쉴처가 상당히 푸근하게 늙으셨네요. 미 상원 노조 탄압 의원 관련된 청문회에서 질 샌더스가 응만장자라고 이게 아마 영어 표현에서 성함을 부르지 않고 그냥 빌리어내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굉장히 조금 모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영어권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이 쉴처가 이제 계속해서 빌리어내어라는 그런 표현을 쓰니까 반박하는 내용이 너무나 여러분들 멋지다기보다도 인상적이기 때문에 예를 한번 보시죠. 샌더스 의원은 하월드 쉴처 창업자를 응만장자 빌리어내어라고 칭했는데 이게 아마 영어 뉘앙스가 약간 모욕적인 표현이 뭐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서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밀리어내어라든지 빌리어내어라는 대개 성함을 쓰지 않고 그렇게 쓰면 약간 모욕적인 상당히 발언하는 거나 이렇게 얼굴이라는 걸 보니까 조금 절제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아 여기 나오는 키키타님은 응만장자라고만 하면 비꼬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렇게 아마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쉴처 회장 말씀입니다. 방금도 그렇고 오늘 샌더슨 의원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그 응만장자 빌리어내어라는 별명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연방보조금을 받는 주택에서 성장했습니다. 저 부모는 집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 인생 전체가 성공적인 아메리칸 드림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번 것입니다. 아무도 저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타벅스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일을 공유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응만장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이제 그렇게 공부하니까 아주 이 샌더슨 의원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처 회장은 당신이 나를 별명으로 부르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번 돈입니다. 내가 직접 벌었다고 돈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이 그냥 한 푼이나 보태줘서 이렇게 하벌드 슐처 회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샌더슨 의원도 정치만 했는데 돈을 꽤 많이 모았죠. 그래서 언젠가 미국 할아버지를 만났으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동네 상원의인 누가 있는데 상원의인 몇 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냐. 자기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치만 한 사람인데 돈이 꽤 많습니다. 당신은 28년간 공직에 있었고 그동안 샌더슨 당신 부부는 800만 달러 약 104억이 넘는 부를 축적했다. 당신이 100만장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고 하월드 슐처나 다른 CEO들은 100만장자인 동시에 정직할 수 없는 게 되는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리고 샌더슨 상원의원이 이렇게 돈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어디서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포기하는 대신에 확인해봐야겠지만 돈을 직접 벌어보면 참 돈을 버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르고 물론 또 좀 악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돈을 직접 벌어보면 돈이 참 귀한 게 창업자들은 참 아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월드 슐처 회장은 나름대로 스타벅스에서 본인이 가난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직원 임직원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단순한 커피라는 상품을 갖고 전 세계 뭡니까. 곳곳에 그냥 구멍구석구석마다 이렇게 스타벅스라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그 과정이 우리는 스타벅스를 보지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세계화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샌더슨 의원도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상원청문회 같은 데서 본인들은 다 알 거니까 하월드 슐처 미스터 하월드 슐처 회장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빌리어내로 하는 것이 영어권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하월드 슐처 회장이 나이가 이 정도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꽤 나이가 됐는데 나는 오늘 이걸 다루어야겠다는 것이 참 젊은 날 사진을 봤는데 세월이 흐르면 다 이렇게 늙어가구나 하는 생각하고 그리고 외모를 보니까 참 제대로 늙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여름에 다루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간에 돈을 버는 사람들 항상 이렇게 청문회에 끌려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돼야 되네. 여러분 저 오늘 아마 서점에 이 도덕놈들 사원 2020년 4.15 총선 4.15 총선을 다룬 책이 아마 깔렸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2020년도 4.15 총선권은 구매를 안 하신 분이 계시면 꼭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 문제들을 좀 덩안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선물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3년을 총정리하는 일인과 동시에 한국에서 어떤 지식인이나 어떤 사람도 이런 작업을 문건을 남기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시면 전작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도덕놈들 사원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실상 실제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전개화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힘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과제들은 여기에 비하면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다 그냥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덥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께서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선거 정의를 세우고 또 나라가 좀 나은 나라가 되는 그런 첩경이자 지름길이자 또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록한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어떤 식으로 득표수 증감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낱낱이 이렇게 밝힌 이 책을 여러분들이 좀 힘을 더해 주셔가지고 많이 확산돼서 오울의 꽃 향기처럼 주변에 널리 널리 퍼져서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복귀하는 데 힘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